이번 과제에 광주 아셔 Zachアー 영상 masihется 수연 시가 2번 과제 저희가 광주 아시아누나전당이랑 3년에 걸려서 자유주의 레포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자동차는 알죠? 네! 자동차에서 봤습니다. 도로, 그렇죠. 도로가 아닌 곳이 없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못하죠. 근데 지금 표면을 다 보면 도로가 많아요? 도로가 아닌 곳이 없죠? 아니요. 저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자유주의가 아닌 곳을 개발했습니다. 3년 중에 2000년도로 출간 작업을 발표하고 경고해서 내년에 여러분이 대학하시면 아마 또 프로젝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배경상 경우를 들면 이 네덜란드의 씨오 란세인이라는 조각가가 있으면 거의 하나님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각을 하시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해변과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거의 에너지가 되지 않아서 움직일 수도 있는 메카니즘을 월 한 20년동안 노력하셔서 개발하시면 되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거대한 로봇의 능력 없는 바람에 의해서 실제만 20년동안 당명의 주로를 혼자서 지금 거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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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가지, 이분이 시리즈로 한 2, 3년마다 이런 여러가지 로봇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시면 이거 이 거대한 2, 3m 되는 로봇으로 움직이는게 이 끝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다리들이 위아래로 머물려 있어서 하나가 올라갈 때 위의 능력이 내려오고 다음이 올라가면 다음이 내려가면 물레방아식으로 업어올려 있어서 목에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서로 상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의 조각을 저희가 산이나 바다, 강변 이런 비보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하는 메카노소리로 저희가 착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건 파이프를 손으로 잘로 접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디스탄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빠른 제작용으로 만들어서 입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런거 하나 만드는 데 이삿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 통합을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다 수맥을 넣는다는 얘기에서 디스탄 패브리케이션을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단지대교 기술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여기 전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악지대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통하거나 어떤 산악지대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뭐 길을 잃는 바람을 하거나 아니면 전약가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구조용 모범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발 방향을 정해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화 통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자유롭게 어떻게 여러분들 기계 머신덕이 하나 어떤 진력으로 더 많이 생각하는 기계를 확성시켜서 예전에는 알고리즘을 따서 알고리즘을 따라 해야 라고 기계를 확성시켜서 알아서 탈방 라노나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을 보면 어떻게 앞서 지키냐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람이 자동차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자동차를 하고 있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계속 데이터를 이루고 이렇게 20,000시간 정도 자동차에게 엑셀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핸들을 퍼닝 한다라는 것을 20,000시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20,000시간 정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도 한 사람이 만시간 정도를 훈련을 하면 초소가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이 중요하지만 단계에서는 산상함이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사실 기계는 사람보다 지배로 서창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기계가 움직이고 이럴때마다 데이터가 어쩐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계속 확인을 시켜줬어요. 저희가 50시간 정도 계속 기계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해서 50시간 정도로 훈련을 하니까 조금만 공간에서 알아서 볼 수 있을 정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와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지난수부터 훈련시간에 아직 천원시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관계가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지지했으면 조금이라도 지지했으면 지지했으면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이것은 저희 택도에서 어떤 순간에서 이렇게 이런 다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렇습니다.